이게 진짜 그 뭐지 맘으로는 약간 건허 하고 싶은데 데몰리셔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 스킬이 바닥에 떨고 왔고 연막 펼치면 보스가 순간 바보 되는 게 그게 효과가 너무 커서 그 성공 효과 되게 큼 왜 한 번 통 같은 그 효과 그니까 그게 그게 달달해서 데몰리셔를 못되겠네 아내고는 카탕가 메인 프레임 덱스. 그 자체의 지니의 공격을 찾고 있는 곳에 숨을 수 있도록 하여서 당기 서브머신건이 낫겠지 샷건보다 낫지 서브머신건이 데미지가 생각보다 엄청 세더라구요 엄청 세요 그 보스 놓아버리네 근데 이게 뭐라하든 샷건이 총장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응 맞아 맞아 근데 샷건은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타격감이 맛있어 아 게임하는 맛이 있어 패드 진동이 지려 샷건 좀 딜리셔스 근데 샷건 데미지가 120인데 126인데 머신건이 100이면 근데 머신건이 발사 속도가 15.1이고 샷건이 1.5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어엉 punished 라디오데이 아 진짜 로컨 네트워크 여기서 따로 뱀 조경명 가며 바로 뒤에서 나와요 여기 딱 가면 내 기억에 바로 뒤에 전화 기억이 나 정무 차 5 포기 여기 뭐 정보 있어요 저거 저것 자 테이블 위 어 독한 선생님이 찾아서 찾을 때 잡지 4 아 자 오시면 네트워크 연결할게요 그 뭐 있을까요 볼까 연결 함께 목격해 연결하기 아 근데 내가 아까부터 계속 고민 중이었던 게 단장 멍 카로 에라 성의 나오고 방해 고민이 왔거든요 지금 펑크 방패부단 펑지 방패가 될 것 같아 그러게요 지금 봐봐 아니 아니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 네 여러분들 아 으 아 아 어 어 예 든 어 아 에임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아니 데모리션 스마트 에임인데 뭐가 치 아 음 어 사람으로 극복할게요 입당이 너무 커요 여기 사회에 이기지 적들이 많이 올걸 특히 이거 보니 딱따 여기가 그거예요 디펜스 어 여기 좀 살아 있겠네 여긴 무슨 여기 좀 원거리로 쏴 도대 얘네들이 멀리서 오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나 권총으로 갈기는 편 여기서 오케이 어디야 어 지금 여기 적들이 안 오면 이제 와요 아 오케이 다행이다 안 오는데 오나요 우리 뭐 작동해야 되는데 아유 자 시작해야 돼요 어 작동 좀 흐흐흐 아기 랜덤으로 오나 정면 오 아 오케이 오지 센트리가 좋은데 오지 센트리가 좋은데 오 그냥 아 전 항상 그 단어 왠지 항상 까먹어요 아 전 항상 그 단어 왠지 항상 까먹어요 바닥 반말이 뭐예요 이거 시일링 병어로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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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무리 연습해도 계속 까먹어요 천장 우리 뒤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 서 있는 쪽 문에서 계속 두세 마리씩 일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놀이고요 오 오렌저거 남 polyp 부끄러워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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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안의 웨끼니 온스다게물 못생긴 카았이지 스트리트 진오모르프 스트리트 스트리트 이런 기계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팠겠다 어 선지국밥이 왔음 어디야? 우리 저쪽으로 가야돼요 아 그래 일단 다들 힐팩 하나 쓰고 오케이 오케이 힐팩 두개장 들게 해주면 좋을텐데 그게 좀 아쉽단 말이야 힐팩 하나는 조금 힐팩 부족하지만 힐러가 있어서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힐팩 아 저 사운드 근데 너무 뜨거워 오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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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시고 있어 펑크 죽으면 안 돼 여기 앞에 보스야 어 아 네 펑크님은 물에 빠져있어 오이 국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10도에 너무 빠르게 넘어가버렸어 무슨 화 총이 있어요? 플레임 쓰러워가 한국어로 어떻게 불러요? 화... 던지기? 아닌거 같은데 수류탄? 플레임 쓰러워 화... 수류탄 아니야 아 화염병 화염병? 아 오케이 화염병 화면 방사자 첫번째 이게... 화염병 프레임 블라스트 아니에요? 아... 아... 이... 수류탄이 있음 와 엔캔은 판농이 여정신이네 맞지 맞지? 절대 내 탓이 아니라고 지금 선보가 안들어가서 너무 커요 작은 애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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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한 진호 모프 맞아 진호 모프라고 하죠 어 어 우리 아마 뒤에서 네 어디서 갈기고 있음 뒤뒤뒤뒤뒤뒤뒤 나이스 더 많이 올걸 더 많이 올걸 아 아 아 아 너무 많아요 아 아 아 아 저 뒤에 이제 없네 오케이 뒤에 없어요 아 이번판 덤이 장난 아니네 어 어쩐지 건너가 마렵더라니 여기 데몰리션 좀 불리한 판이긴 함 랍크를 까먹고 있었어 아니 덤이 엄청 많아가지고 여기도 또 덤이 엄청 많아서 계속 계속 많아요 여기 스테이지는 나 여기서 데몰리션 엄청 죽었어 뒤에서 뒤에서 그냥 무슨 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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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마자 그냥 그런 큰 엑스 표시가 있는지 너무 이상해 여긴 아닌거 같네요 네 아 어디 여기 일로와요 아 여기 다시 아이템이 있어요 여기 암호이셨던거 같은데 내 기억이 여기 음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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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차피 다시 다시 여기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거 스킬팩 먹을 필요 없어요 조금만 빨리 알려주시 미안해요 아 먹어 버렸어 에 먹을 건 못참지 근데 왼쪽에 여기 뒤에도 도시가 있어요 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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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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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야 돼 도시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를 지켜줘야됨 크 안돼 안돼 도시 이럴 예 이게 영배였으면 이미다 죽었을 걸 어이구 난이 높았으면 다 갈렸겠다 자 여기서 장전하고 어디야 이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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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바로 요 앞에 장전을 못 하얀은 위에 그냥 커버스리스 잡았어요 이제 걷어도 될 것 같아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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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좋아요 나의 피가 꽉 찌고 들 수가 없어 잠깐만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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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문 닫아 문 닫아 나이씨 아! 오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여기로 가야 돼 지지장전 버프 아우 좀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밑 밑 밑에 독 독 독 독 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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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역시 독일 상남자는 못 참지 드라겐 여기가 전진하면서 쏴야되요 여기서 데모니션으로 갈겨도 여기서부터 덤이 안나와요 아 저는 그냥 제 헬스 아이템 다시 받아와도 다시 쓰면 소모된 생태로 생겨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안 거둬들려 필요한 만큼만 필 쓰고 다시 상관하는게 낫지 않나 아니 거둬된 상태로 다시 충전되지 않아요 그냥 충전 안되? 안될 와 너무 많아요 아 탄자님 아니요 저는 스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엑스벅스 엑스벅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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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리로 이리까지 오면 문 닫혀요 일단 호 보고싶다니깐 빨리봐 빨리봐 전 그냥 바닥에 놓을 수 있는 헬스 아이템 한번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네 전 근데 그게 여러번이면 약간 벨붕이긴 하겠다 아 아 아니 여기 아마 그냥 다시 충전할 수 있어 아니 여기 아니라 그냥 가끔은 그냥 헬스 아이템 있죠 아 여기 기기 작동하라 그래서 작동 지금 할까요? 네 크로스플레이 크로스플레이 있어요? 이 게임? 혹시 아시나요? 네 크로스플레이 중이에요 우리 지금 아 그래요? 누구 스팀이에요? 아 아 스팀도 크로스플레이 돼요 이거 아 오케이 우리 능력 중 하나는 소모되고 하나는 그냥 계속 쓸 수 있어요 왼쪽도 소모될 것 같고 근데 오랜 적고 계속 쓸 수 있어요 오 어 덩치가 큰 거 볼거에요 왼쪽에 오케이 차만 리차지 차만 리차지 차만 리차지 차만 리차지 네 어 근데 조심하세요 네 헬스 상태 안 좋아 보여 헬스 상태 안 좋아 보여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자 자 힐 근데... 자, 정면 보스 하나. 잠깐만요. 자, 이럴 때리기 위해서 퍼레스 아껴놔야 된다. 여기가 진정한 퍼레스 필요한 곳이다 이거야. 잠깐만요. 덩치가 큰 거? 게임... 게임 멈춰버린다. 오! 쥐에그 우스한 손이 구조. 아, 호스트 연결 충전네. 어려워, 호스트 연결. 오... 까비. 이 생각보다... 어? 이거 우리 시청자가 알려준대요. 그 닥터의... 그... 레프트 범퍼 기술인 힐 장판 충전 방식이 있대. 힐 장판이 다 마르면... 응. 응. 일단 방을 다시 파야 돼. 그러면, 딴 사람이 아예 힐 쓸 일을 안 만들고 닥터가 주워서 힐팩도... 힐팩을 써주면서 힐팩을 채워야겠네. 응. 아... 어, 꿀팁이다. 닥터한테 계속 힐팩 다 몰아줘야 되네. 야, 이런 꿀팁을... 한스님, 그 뭐지? 어떤 거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음... 그냥 가끔은 그냥... 힐팩이... 찾을 수 있죠. 응. 그거 제가 받아야 돼요? 응. 그...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는 이번 판에 중간중간 제가 직접 힐을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한스님이 저한테 힐을 해주고... 힐팩을 새로 주우면... 그... 힐이 다시 찼대요. 충전이 된대요. 아, 네네네. 네. 아, 네네네. 근데 생각보다 PC가 힘들어 한다 그죠 사양 뭐라해야 되지 최적화 가 생각보다 조금 적혀 있나봐요. 아 핏이라도 액박 모든 기기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사실 근데 게임 하다보면 이렇게 그래픽이 높아야되나 싶은 게임은 아니긴 한데 그 락스타 그거보다 더 높은 느낌 잠깐 설정해본거 확인해야돼요 제 게임 너무 줌인 것 같아요 팔랑크스가 뒷걸음질 하면서 총 쏘오면 에일리언 근접 막아지고 앞으로 하는건 총알만 막아진다고 설정 컨트롤 게임플레이 그래픽 조금만 천천히 같이 갈까요? 잠깐만 저는 모든 메뉴병을 정리해 라디오가 죽는 곳에 로커네네트워크가 있는지 로커네네트워크가 있는지 아닌거 같아 친구들 많이 데려오셨네 다 괜찮아 하지만 다 쓸어버렸어 피하나도 안달았어 아 뒤에서 쏜지 말할걸 가자 쐈음? 진짜? 나는 근데 우리 잡지 다시 잡아봐야 돼? 네 없어요 위치가 계속 바뀌나봐요 그런게 아 진짜? 난 자리 그대로던데 아 진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중 하니가 읽어? 네 네, 락클리어 내가 도착하자면 네트워크의 스터디 룸에서 네트워크의 스터디 룸에서 아 아 어 저는 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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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토글 인터넷 몰려옴 나이스 에고 어디? 아 여기로 가요 강화 전기 공격 센트리컨 강화 전기 공격 센트리컨 아 전 시작할까요? 준비됐어요? 센트리 전기 공격 네 네 여기 있더라 센트리는 필요해요 어무스드가 있어요 여긴 센트리건 쓰기 좀 아까워요 센트리건이 있긴 한데 여기서 그 정작 덩치가 몇 마리 안 나와서 그럼 좀 에어 오케이 맞는 것 같아 토글 어디 오 오 어우 큰 거 나이스 오렌지 와라 이럴 샌드리건이 있으면 더 쉽긴 하죠. 그렇긴 하죠. 일단 힐팩 하나 켜줘요. 힐팩 하나 켜고 힐팩 다 떨어지면 저거 뭐 그래요. 힐팩 하나 켜고 있어요. 오픈 채널에 도착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생각보다 액박인데도 렉이 되게 많이 걸린다. 최적화가 잘 안됐나 진짜. 여기서 벽 타고 오는 놈이 많다. 힐팩 님 사라졌어요? 아니요 저 도석에서 오는 애들 잡고 있어요. 저쪽에 저거 뭐야. 저거 특수 애들 많이 오더라고. 아 이거 아 맞네 이거 지금 우리 이거 뭐지? 피 꽉 차 있으면 힐팩 못쓰니까 피 그거 해야 된대요. 피가 좀 달아야 된대요. 피가 좀 달아야 된대요. 피가 좀 달아야 된대요. 아 저거 나가면 다시 충전되네. 이거? 아 말고 말고 말고. 그니까 이거. 어 이거 다시 충전되는거. 아닌가? 나가 있으면 차는 것 같은데. 네. 이거 힐장판을 다 써야. 이거 힐팩을 먹었을 때 의미가 있대요. 근데. 힐장판을 다 쓰려면 우리가 피가 없어야 된대요.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를 밟아서. 나이스 잡았어. 아하. 일단. 이거 회. 이거 일단 그거 하면 되나 힐팩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쓰려는거 잡아요. 힐팩 먹기만 해도 저거. 아 못해요. 여전히 있어서. 쿨. 안되요 안되요 그거는 고장나서 고장나야 새우는 힐팩 가져갈 수 있어요 어 돈다 어디야 아리 그쪽으로 가야 돼 거기 60미터 힐팩 브릭타임 이벤트가 어려워 천장에서 떨어져요 그럼 who's still? 차가유'? 또 기 quirky, 그것만 떨어졌네 아까 제가 떨어졌 ThiH는 패턴이 변했는데 아! half a daybase! 이제 차가升 오 다 잡았다? 아직? 지금 도카슨이 힐팩 봤었음? 일단 그 아까 거길 못 돌아가나? 힐팩 먹으면, 다시 힐팩 먹으면 이거 다 소모다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야 힐팩 먹을 수 있어 오 이 로봇이 적인 것 같아요 왠지 그 에이머신은 그 그 그 이상한데? 에이머씨가 로봇한테 가요 맞아요 맞아요 가동에 이미 개미한테 가가지고 방해돼요 그늘이네 나중에 그런적 까지 했을거야 어 근데 이거 엄청 티네 어 근데 이거 엄청 티네 오 뒤에서 뒤에서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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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우 에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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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그쪽에 있나보네요 밸브가 히히히히히히히힛 그에이히히히히히히힛 아무데나 있는거 가져와도 되요 어 저 단약찌봐야 돼 다 다다라... 다 떨어졌어 단약박스 있나? 나이스 다행이다 아래가 아.. 지금 와봤어 이런거 아닌데 아 이게 헬스 킷 그냥 그냥 아니 전 지금 계속 잠깐만 도카스님이 들고 있는 힐팩이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써봐요 써야돼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힐팩을 쓰며 쓰고 새걸 먹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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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입니다 너무 복잡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이게 내가 중간에 우리 시청자분이 설명해주긴 했는데 내가 전달을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또 뒤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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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힐 여기 힐팩 잔뜩 있으니까 장판 좀 아 Muslims 1 아 아 음 근데 그 흑학은 지금은 저 안됐는데 이상하긴 해요 응? 아 그니까 그 도칸스가 그 힐팩이 없어야 아예 힐팩이 될텐데요 아우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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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힐 좀 해주세요 응 내 짓 많이 없어요 그거 새로운거야 아 그 뭐지 그거 할 때 그 그 서로 서로 그거 할 수 있어요 서로 서로 힐 해줄 수 있는데 어차피 도칸스가 힐팩을 다 몰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저한테 힐팩 하나만 써주세요 여기 잡고 나서 일단 힐팩 잡고 싶어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디야 그 근처로 오면 그 근처가 지금 포트는 나오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응 아 이렇게 이고 있어 이제 드비기가 완료 한번 이쪽으로 가야 돼요 선생님 저 뒤로 한번 오오씨 왜 깜짝이야 여기 아마 무한 나 얼굴 끝이야 이쪽으로 갈까요 여기 조금 무한 페이즈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응 아 닥터가 누구 치료하고 있으면 둘 다 못 움직이는데 저걸 일자리 동거 지금 그 뒤에 있어 여기 등장 등장 스페인 저 두 두 스페인 신비 뺄 손 핸드캔은 그냥 만낭이가 써놨겠지 않아요 응 맞아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 꼴목에서 안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들어갈게요 길이 좁아서 백복 기계 뒤에서 서치했어 으으 넷 넷 미안해.. 다시.. 아.. 치까? 그냥.. 내가.. 하나가.. 계속.. 내가 보였다.. 생각해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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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잤어.. 오케이.. 벨포가이템 있을까? 일단 우리 총알 먹고 총알 먹고 키면 되겠지? 아 여깄네 아 맞아요 아 여기 튕겼어 이제 키면 되나? 벨포가이템? 우리 쭉 일단 이거 이거 뭐지 뭐지 이거 터렛 좀 설치할게요 터렛 두개 가져왔어 여기 뭐 있나? 오케이 시작할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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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놓으면 되겠지? 잡고 피를 한번 채우는 데가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시작 이제 우리 현장에 많이 와요 아, 너무 무서워 으, 2개는 아, 없어졌어 아, 없어졌어 오우 오우 어 누가 온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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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카라고 해 뭐라 이 저 저 저 저 저 에이은 모니카라고 해 영상을 빌려 좋아 선생님 휠키트 한번만 써주세요 아 휠키트 없으시구나 없어요 내거 써야겠다 오홀 어엉 오케이 그래서 모니카라고 불러요 오우 왜 이렇게 해야돼 왜왜왜 어디? 아! 왼쪽이 물 왼쪽이 뒤에서 어디에다 그건 뭐야? 각자 공격 어... 아 지뢰가 아직 있네 아 지뢰 좋아요 아 거기는 헬스 하여튼 헬스 하여튼 마드로 그 한스님이 죽으신 걸로 그 뭐야 한스님 치료하시고 펑크님 한번 치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거의 충전이 안되어 한번 나가요? 그냥 재충전든지 한번 나가겠어요 한번 나가겠어요 한번 나가겠어요 재충전 안돼요 안돼요? 그럼 아예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건 업그레이드 해야 할까? 그럼 펑크님 지금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아예 소모를 시킨 다음에 힐킷을 주어서 한 다음에 힐킷을 주우면 충전되요 났어요? 네네네 근데 계속 아까 봤던 충전처럼 나와요 짧은거 네 짧은거만 그거 아마 업그레이드 할까 생각 중에요 아직 아마 그래서 나중에 하면 또 주워줘요? 그럴숨 일단 지뢰좀 깔아놔야됨 여기 앞에서 나와요? 오케이 그니까 그거를 딱 열면 나옴 어 그럼 아하 어... 뒤로 나오는거에요? 그 근데 얘네가 지뢰를 우리가 우리 근처에 깔아놔야돼 여기 나오는 애가 우리 한대 때리고 바로 도망가거든 그래서 우리 근처에 깔아놔야돼 그럼 문 앞에 바로 하나 깔아놓을게요 저는 여기 이미 지뢰를 하나 있어요 그 얘가 딱 지금 내 앞에 구멍 보이지 구멍 이 구멍 네 이 구멍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요 앞에 깔아놔야돼 우리? 어... 거기 하나 깔아놓았고 여기 문 앞에 하나 깔아놨고 어 그리고 이쪽에 하나 뚫려있음 음 한스님 요쪽에 그 지뢰를 좀 깔아주세요 요 구멍 앞에 이렇게 오케이 나중에 제가 또 들어가고 나면 또 또 나왔다가 또 저구멍으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저구멍에 좀 많이 깔아놓으면 됨 음... 저거 뭐지? 그... 포탑 하나 있으면 여기 가운데 깔아놓으면 좋긴 좋겠는데 아 포탑이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걸? 이... 나 센트리건 하나 남는 거 있긴함 아 그러면 센트리건 딱 지금 독한스가 서있는 자리 아니 지금 제가 서있는 자리 지금 깔아놓으면 각도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나와요? 아니요 이게 제가 여기서 아무 데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중 하나를 잡고 잡고 한참 물어 뜯어 물어 뜯다가 다 물어 뜯으면 여기로 도망가요 음... 구멍으로 도망가는데 그 물어 뜯고 있는 도중에 때려야 되거든 근데 각도가 안 돼 어... 그러면 이 각이 제일 때리기 좋지 않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 다 먹힘 어... 오케이 그럼 여기다 할게요 아하... 나 지난번에 터렛만 한껏 가져와서 해봤거든요 아... 그랬는데 오케이 이제 분 열까요? 넵 아하 오케이 갑시다 어... 박스 드로핑 어디야 어디야 거기 있네 좀 이따 허연놈이 오면 걔가... 그 친구가... 보스에요 어... 지금 할 수 있으면... 있는지를 다 깔아두래요 그냥 시청자 분이 VE 무서 oportun 없니 어? 왜 멀렸어? 이제 근데 이게 wym ing 이게 훨씬 낫다고 오케이 어? 그거 뭐였어? 진짜 근데 예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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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좋던거야 아 모니카래? 어 오케이 오른쪽에 나중에 모니카라는 친구가 오면 그 친구가 그거래요 아 저긴 도망가네 아 저긴 줄 알아왔네 모니카 돌아왔어! 나 왔어 왓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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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아 쩔을 좀 니는 쩔을 좀 안고 어디야 왓슥 거기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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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카 왔어 모니카 왔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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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카 여전히 살아있어? 뒷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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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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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탄 제대로 맞았다 나이스 끝 어허 그치 아닌데 여전히 흐흐흫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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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아, 뒤에? 일단 방금 우리가 모니카는 심하이 쳤어요 나이스 It's over 아 God Finally My board is clear. Collect our men Grabbing ammo 어 안녕하십니까 음 끝 우이 나이스 나이스 책 포인트 도달 I mean I don't know M41A3 .4 라이플 빠른 충전 충전 전기자 50 랩 스크립 800 보급 어 그래도 새로운 총 생겼네요 좋다 그럼 흐흐흐흐흐흐흐 데몰리션 언제까지 생각하냐고 데몰리션 생각하는 사람 로댕 스타일